경기도 광주시 아트앤팩토리사 멀티컷 JPU164 설치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커스텀 액자와 굿즈 제품 전문 생산 기업 아트앤팩토리사는 고성능 라우터를 활용한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멀티컷 JPU164 평판 커팅기를 도입하셨습니다. 제헌테크 설치 지원팀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시부터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정성을 다해 세팅을 진행합니다. 고품질 커팅 제품 생산을 위한 최고의 선택 JPU164는 트리플헤드의 1.8kW 고성능 라우터와 8개의 라우터 비트 자동 체인저가 장착된 프리미엄 평판 커팅기입니다. 멀티컷 JPU164는 라우터를 활용한 고품질 커팅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평판 커팅기입니다. 멀티컷 JPU164를 선택해 주신 아템 팩토리사의 무모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